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북한이 갑자기 대한민국 뉴스로 노동신문을 도배하고 있고 또 우리 민족끼리 기타 등등의 북한 언론 오용기관들에게 남한 뉴스를 지금 거의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배의 내용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 곳곳에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항쟁, 저항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금 북한 내부를 조사해보고 취재를 해보게 되면 이거는 북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곳곳에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저항하는 북한 인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에 덮어씌워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서 항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에 지금 추미애라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한양대 선배이기도 한데 상당히 좀 정신줄을 놨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란 인간이 평양 뉴스에 대문짝같이 나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나온 이 사진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이 사진은 이 추미애의 사진인데 평양 언론에 대문짝같이 나왔어요. 자 이 정도 나왔으면 추미애 본인은 왜 내 사진을 무단 도용했냐 북한 정권에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 모자란 게 그냥 뭐 북한에 크게 나왔으니까 내가 북한한테 잘 보여가지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인사관리는 북한이 하기 때문에 북한한테 잘 보이는 곳이 내 출세길이 열리는 거라고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똥오줌 못 가리고 이렇게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 온 뉴스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탄핵이라도 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북한 언론에 나왔던 과거의 사진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이제 남쪽 언론을 통해서 나온 사진들을 북한이 도용해가지고 쓴 건데 이 뒤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건물들입니다. 이게 핏가 번쩍한 건물들인데 이거는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남한 사람들이 모인 이 사진만 보여주는 이게 뭐지 뭡니까 이게 이게 옛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막 퇴진하기 전에 그때 이제 남쪽의 종북 세력들 좌파 세력들이 떼고 지러 나와가지고 막 했던 이런 소식이 노동신문에 그냥 매일같이 실리면서 난리를 쳤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촛불 집회로 인해서 탄핵당할 때 그 분위기 못지않게 북한 매체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민심은 쏴합니다. 이때만 해도 마치 이 자파들의 선동이 목혀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민심이 이런 것처럼 착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탄핵을 분방 당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국내 한 언론이 이거 보도했는데요. 괴례 전 지역 항쟁 보도 아니 언젠가는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또 갑자기 또 말을 바꿔가지고 괴례라는 말을 또 쓰고 있는데 이 사진마다 공통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 주변 사진 모든 것들은 보여주지 않고 사람만 딱 보여주고 있다는 거다. 사람만 보여준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차단시키고 오로지 좌파 인간들 정복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둔 팜플렛 같은 것들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좌파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핵으로 몰아가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벌이고 있는 탄핵 쇼는 결국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이 우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간첩 세력이 우한 군불대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현재 북한 내부가 지금 거꾸로 해석하면 김종훈 정권 퇴진 김종훈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전인민적인 항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북한 인민들이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있고 굶어 죽느냐 아니면 탈북하느냐 뭐 이런 선택의 유지가 없을 만큼 북한 시대로 멀려가기 때문에 국가 공공기관들을 털어내고 또 심지어는 범죄 행위들 이웃집을 강탈하고 지나간 사람 뺏고 이런 무질서한 행위들이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겉으로 보게 되면 단순 범죄 같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반항을 하는 여러 차원의 행동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국가 보의석이나 북한의 사회안전성 경찰들이 대놓고 북한 주민들을 탄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당하게 되면 나를 가해한 북한의 보위원이나 경찰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보복을 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잡아가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 내부에서 이제는 불법 무기까지 대규모 유통돼가지고 무기가 이제 막 팔리고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단순한 몽둥이나 흉기 이런 게 아니고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무장으로 저항을 해가지고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북한 사회 전체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노동심문 총동원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탄핵으로 몰고 가는 듯이 막 대한민국의 온 나라가 교황되어 있다고 떠도는 배경에는 거꾸로 북한 내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얻어해가지고 마치 이 민심을 남쪽이 이런 것처럼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북한 내부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남한의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꾸며대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 얘기 같습니다. 북한 정권 또 북한 내부가 최악의 상황이 내몰리면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미 1년 전부터 집권하는 순간부터 탄핵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 정권이 승인하고 북한 정권이 기획하고 프레임을 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길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인간들은 전부 다 북한 정권의 간첩이거나 간첩의 사주를 받고 있는 좌파형 정북 인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자란 인간들이 좌파 흉내를 내면서 대한민국 망신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언론에까지 또 나가가지고 지금 망신사를 뻗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앞으로 총선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희망을 꼽고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 통일로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좀 넓은 시야에서 이런 좌파 북한 침북 선동 세력들의 농간에 너러나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정권이 지금 연말 연초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라도 당해가지고 망하는 것처럼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 그리고 이 분석을 좀 해봤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북한 내부 연말 연초에 김정은 어떤 또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이 올리겠습니다. 우리 평양 24시를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